자, 오늘도 오늘도 새로운 산은 천둥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잘생겼습니다. 천안고인가요? 출발해. 네. 멋있다. 보강암까지는 산길을 위해서는 우리는 보강암으로 해서 문성길을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서로 찍어주기 하고 있네요. 보강암까지 1.8km 되겠습니다. 이제 두산로 시작됩니다. 캬. 아 무서워. 오늘 잠시 막. 손을. 잠시만. 들리나요. 오늘 반송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컷 잠시 더 더웠어요 동시에 움직여요 찍힌 거 다 주면 해요. 예방사항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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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수지 없는 게 아니고. 독사봉. 대동산. 고리봉. 고리봉. 정원 봄. 양쪽 저수지에 가고 있는데. 저쪽은 대령저수지. 저쪽은 용화저수지. 물이 많네. 아하 이걸로 솔리에 바로 연천봉입니다 솔리에 바로 연천봉입니다 연천봉하십니다 연천봉하십니다 짠 무상근이 없습니다 솔리였습니다 차량본 카페로 할까요? 그냥 차량본 카페 도룡산 차량본 카페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서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따뜻한 잔잔 토핑 도룡산 차량본 카페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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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룡산 아리 elderly Ou род very po 1대2에서 다 정보가 없어져서 4일 일어나면 8일 일어난 일어나면 9일아닌 처음에 방금 얘기가 처음에 생일 수도 있는 대해서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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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어요 이게 그 때 우리 가족들 일단 принципе 단자 чис으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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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봐 주세요 그 바위 전체를 봐 봐 그리고 먹고서 전체 몸이 많고 목대로 감싸요 맛없게 맛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 맛이 없는데 머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입은 맛이 많이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귀를... 그 귀를... 꿀! 꿀하고 변네요.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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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대부분... 제쪽과는... 우리 좌측과는... 쭛 빼고... 그거랑 많이 하시지 말고... 그 벨고 귀를 해서... 쭛바위만... 전통을 보면... 두개가 머리고... 몸이... 두개가 밑에 이렇게... 이렇게... 두개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언제... 이렇게... 욕구는... 졸업밥... 주우... 수고하여... 고생하옵니다! 순서는... 오우... 공하우네여... 날씨가 좋아서... 멋있습니다.... 우와... 여기... 좋으니... 스님... 아이고 한 번 한 번 더 사과 세계로 내려갑시다. 수고했어요 안전세략. 눈길인데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안전세략. 한글자막 by 한효정